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그림이 화면에 다 안보이네요 어깨로 오셔야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화면이 그러니까 아예 뒤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음 뭐야 또 맞췄어 바로 다음 나왔어 벌써 바로 나왔네 방가방가 쓰자마자 나왔어 와 답이 나왔댑니다 가브리엘 팬님 유행어 벌써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맞춰 아직 안나왔죠 아직 안나왔죠 아직 안나왔죠 야 이번거 좀 살짝 어려운가 보다 답 나왔어? 답이 나왔어요? 하하하하하하 숫님 정답은 주사위 아 답 나왔어? 아 네 이거 어떻게 맞추셨죠? 네 위가 주사를 부리고 있어요 음 어 아 이건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저 accessible 음 음 음 음 음 자 자 자 어렵겠죠 어려운가 봐요 자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자 자 자 이게 뭔데 자 뭐죠 자 지금 너무 웃겨 와 나왔어 나왔어 와 대박 와 뭘로 맞으셨어요 모니터가 안 나온다 모니터 두 번째 걸로 와 가브리엘 팬님 맞으셨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와 가슴 hat 아 감사합니다. 아 웃겨. 잠깐만. 아파트 단지래. 이게 왜 분단이야 근데. 아 웃긴다. 흠흠흠흠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가봐. 쉽지 않아요 이거. 오늘은 미래인들이 없나봐요. 미래인들. 우리 미래인들 어디였지 다.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없나봐요. 서브 못.. 서브 못..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네 정답 나왔습니다. 이 분이 제일 먼저 맞추신거야? 네 정답은 나왔습니다. 엄마 쟤똥먹어니 정답은 도시락 도시 도시가 막 즐겁잖아 도시가 도시락 즐거울라 도시락이 도시가 막 신난다 도시락 네 감사합니다. 이게 이게 비쳐서 그렇구나 빛이 산란돼서 갈게요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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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아까 나왔데입니다. 제 그림이 정신팔려있는 동안에 나비에 나왔네요. 루시다님이 맞추셨네요 나비 효과 네 아 네 나비효과 맞았네요.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뭐 내 중간이 더 많았는데 발로 뻥 차가지고 핵폭탄까지 터지는걸로 같이 갈게 했거든요 흐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